피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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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 틴드다.com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채원 뭐라고 하세요? 기억을 안 했어요? 아 기억을 사쿠라 내 숙소에 갔었잖아 아 와 기억을 했지 당연히 다리 최호 와 근데 5년 만에 이렇게 아 진짜 너무 바깥다 뭐 하다 왔어요? 이제 헤매하고 이걸로 이제 이걸로 충분히 헤매 진짜 예쁘게 하고 왔을게요 예뽈아 사실 또 이렇게 얘기 들으면 미안해 아 왜요? 왔는데 헤매하고 이것도 수강과 에너지인데 딸랑 카메라 한 대 들고 내가 와서 좀 약간 제가 내 프로그램에서 놀면모하니에서 다른 기획사에 제가 군인식당 가봤단 말이에요 JYP하고 YG까지 갔어 하이브 군인식당도 있죠? 아 네 있어요 미쳤어 진짜 그 정도예요? 네 공짜요? 저희.. 진짜 저희는 공짜인데 정상에서 깎아냈다 저희가 모르겠네 정상에서 깎아냈다 그러면 공짜가 아야지 아니 근데 제가 확인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어 진짜? 네 그거까지만 불렀어요 지금까지 사쿠라는 먹으면서 아 이거 다 내 돈이다 정상에서 모르게 깎아냈다 저도 궁금해서 확인해봤는데 아니 밥은 안 깎아요? 네 밥은 안 깎아요? 다행히 좋은데요 이제는 사쿠라 알았죠? 네 이제는 회사 하이브 복지 다 무료입니다 다 넣어들어 F**k this s**t I'm out the next day F**k this s**t I'm out F**k this s**t I'm out F**k this s**t I'm out 출입증 같은 거 있어요? 저희는 없어요 매니저님들이 항상 열어주세요 저희는 얼굴로 저희는 얼굴로 저희는 얼굴로 F**k this s**t I'm out 아 그런가요? 진짜 얼굴로 진짜 얼굴이시고 아 얼굴 아아 나는 우리 말대로 이렇게 이렇게 얼굴로 F**k this s**t I'm out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열어주고 그게 아니고 진짜 얼굴 인식 얼굴 인식 Hi I'm chewan 2 pet 좋4 가스 가스 그가 용전 히히히히 experiência 히히히히 히히히 하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